이 제품은 헤드로 가구 레스토엑스 트럼버시 원목 우드 슬랩 테이블 식탁 세트로 4인용 또는 6인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디자인과 품질로 인해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보기 드문 스타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입니다. 또한 배송 및 설치 서비스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상품이 손상 없이 깔끔하게 도착하고 설치되었다는 점이 많은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 사용 중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목 우드 슬랩으로 제작되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족 또는 손님을 맞이할 때 완벽한 식탁 환경을 제공하여 튼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더욱 럭셔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보니 애가구 나탈리 포셀인 세라믹 식탁 의자 사피 세트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라믹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쉬운 청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화이트 컬러로 다양한 인테리어에 어울리며 깔끔한 디자인은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는 보드라운 소재로 편안하고 쿠션감이 느껴져 오래 앉아도 편안합니다. 또한 4인용으로 가족 식사에 적합하며 넓은 식탁은 손님을 맞이할 때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환해진 집안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관리가 쉬우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보니 애가구 나탈리 포셀인 세라믹 식탁 의자 사피 세트는 품질, 실용성,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라로퍼니처 클래시 소울 1400 포셀인 통 세라믹 4인 식탁 세트 화이트 그레이 상판 두종 제품은 여러 면에서 매력적입니다. 먼저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여 품질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오랜 사용에도 변형 없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이트 그레이 상판의 조합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주어 공간을 세련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센스 있고 차분한 컬러톤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편안한 사용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의자는 편안한 형태로 엉덩이를 안정적으로 감싸주어 편안한 식사시간을 보장합니다. 두께감 있는 식탁 상판은 안정감을 주며 자연스러운 무늬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제품은 품질, 디자인,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식탁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아우스 KC 6인용, 4인용 식탁 세트는 대리석 무늬와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모던하면서도 북유럽풍의 감각적인 스타일은 주방이나 다이닝 공간을 환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조립이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편하며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안정감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무늬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다양한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어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도 적당하고 고객 서비스가 뛰어나서 구매 후에도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우스 KC 6인용, 4인용 식탁 세트는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정의 다이닝 공간을 더욱 멋지게 연출해줄 것입니다.